안녕하십니까 도깨입니다 자 도깨가 우리 제가 키우는 댕댕이 까미와 함께 또 까미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바이크 라이딩을 많이 데리고 다녀서 바이크 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까미를 데리고 동네 한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까미 출발 빨리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 왔습니다 까미 안녕! 안녕